슬픔 댁댁댁댁댁ién 도겨문에서 쇼핑스테이 왔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브이로그 카메라를 조금 늦게 켰지만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카메라를 못 들고 지금 택시 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텔에 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인데 쉬는 날이기도 하고 슈아 형이랑 같이 오늘 데이트를 했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고 맛있는 것도 오늘 뭐 먹었죠 저희가? 오늘 먼장... 먼자야끼? 먼자야끼를 먹었어요 먼자야끼랑 야키소바랑 근데 막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셀프로! 먼자야끼를 굽는 데 가서 거기서 먹었는데 명란 먼자야끼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먼자야끼가 아주... 강추 강추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먼자야끼를 먹고 걸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슈아 형이 너무 걷고 싶다 해가지고 걸었어요 한 20분 걷다가 이제 발가락이 점점 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구두를 지나가지고 근데 그거 마저도 감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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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데 또 우산에 빗소리 나는데 또 감성이라고 이게 정안이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 모든 게 감성이라고 그래서 매니저 형이 정안이 같이 와 있는 거 같다고 아 근데 우산을 들면서 잠깐 걸었는데 한 얼마나 걸었지? 30분? 한 20분 거냐? 25분? 20, 25분? 20, 25분 정도 걸었는데 우산 들면서 걸어본 게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거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 그치 그치 초반에는 우산을 아예 안 들고 슈아 형 사진도 막 찍어주고 이랬어요 어 감성 있게 나왔는데? 어 비 맞는 서울 슈아 감성 오늘 또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찍고 엄청 많이 찍었으니까 쇼핑도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일 재밌었어요 맞아 맞아 슈아 형 오늘 진짜 많이 찍었잖아 진짜 많이 찍었지 가서 또 이거를 보내주고 형이 셀렉을 하고 내가 보정을 하고 맞아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한 쇼핑이었어 행복한 쇼핑이었어 약간 그 제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이제 다 모여있는 샵을 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또 한국 직원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설명 듣는 재미도 있었고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거에 대한 역사도 알려주고 그런 게 또 재밌거든 응 불 켜고 할 걸 그랬나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호텔은 도착을 해가고 있고 도쿄타 근처 가봤어 형? 안 가봤어 아 가봤어? 또 산책하다가 지금 가면 도쿄타가 잘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감성 감성 오늘 가봐야겠다 오늘 또 슈아 형은 또 저는 이제 풋살 하러 가고 형은 풋살 안 한다 해가지고 꼬치집을 간대요 야키터리집 거기 가서도 브이로그를 찍어요 형이 아니야 그래야지 이게 나갈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불량 명분이 있어야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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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어야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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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희는 거의 호텔에 다 와가니까 들어가서 좀 쉬다가 저는 풋살을 잘하고 그리고 이 형은 호텔집 가서 브이로그를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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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했잖아 가위바위보 포딱 안 했잖아 거의 다 무기였어 그래 멈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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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디노 그럼 위에서 좋은 사람이 먼저 봐 그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건 빠야?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 디노 오 디노를 좋은 사람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인정했어 승관이가 왜왜? 내가 마지막 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소경이? 오케이 나 우지 형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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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먹히지 않죠? 뭐였지? 우재형 뭐였지? 우재형 화이팅! 허리 2, 2, 3, 4... 쇳쇳쇳, 쇳쇳쇳쇳. 쇳쇳쇳쇳쇳쇳쇳. 쇳쇳쇳쇳쇳쇳, 쇳쇳쇳쇳쇳쇳. 쇳쇳쇳쇳쇳. 여기서 잠깐만. 지금은 조금 덥잖아. 가는길에 땀이 다 마른단 말이야. 나른해져. 그 상태에서 뜨끈한 국물 속에 들어오잖아? 이게 식도를 타고 뜨끈한 국물 다 먹고 들었는데 샤워하려고 하니까 분명 축구를 했는데 아직도 뱃살이 여전해. 나 다 샤워하려고 못 뻗었는데 내일 다 일어났는데 어제 풋살을 하긴 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줘. 이 점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거든. 그래도 약간의 몇 그라면 오히려 이게 더 기분 나쁠 거 아 오늘 진짜 배고프다. 와 땀 쫙 뺐다 오케이. 아 열심히 했으니까 샤워하고 내일 일어나서 자야지. 응? 나 안 먹고 하는 게 안 먹었는데 세븐틴 데이. 자 이거 우리 세븐틴 데이. 엉주먹 엉주먹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아 진짜 내가 아니라 기리 기리 레츠고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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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 감동이다. 감동이다. 형 마지막 최저치에 감동 가자. 아 여기 이거 여기 이거 칸 딴장? 2번을. 에이! 페이! 대이! 거의问题וק 너 isée. 1kg 정도. 다인. 안... 안전. 아이 불러. 은훈이가 올라운더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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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해. 니가 보여줘. 니가 와. 니가. 자기가 자기 드래그를 불러요. 내 드래그를 너무 대단했어. 도겸이 그거는 킥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뒤를 누르면. 오겸이 그거는 킥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킥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오겸이. 수술하고. 킥 설정 잘못 설정. 수술하고. 수술하고. 자. 오겸이. 오겸이. 수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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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우리가 3위를. 도겸이 탈아 붙어져. 싸워줘. 길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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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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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다이저. 다이어트! 마무리, 예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로 동의하세요, 여러분. 먹고 있는지 같이 먹으러 왔어요. 누구랑 같이 왔어요? 옆에 호시. 이게 추천인가요? 추천인가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브이로그 카메라로 찍고, 라이브 카메라로 찍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저거 내가 찍어줘? 네, 네, 네. 순건이가 왔습니다. 순건이가 왔습니다. 순건이 오늘 이뻐요. 갓도 잘 어울리고. 순건이 형이랑 준형이랑 정환이 형. 안녕. 준형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약간 좀 택질만. 그래도 약간 바삭하니 맛있겠다. 아, 맛있겠네요. 맛있어. 저긴 아예 애초에 두 개 시켰네. 형들, 오코노미야키 똑같은 거 두 개 시킨 거야? 2인분을 시킨 거야? 아, 2인분을 시킨 거야? 그림에서 맛있어 보이는 걸로도 시켰 거야. 아까 그 치즈 오코노미야키 그것도 맛있다고 그거 시켜도 될 것 같아. 대비는 기본이니까. 오, 주인이 하나 더 안 매워. 주인이 하나 더 안 매워. 하나 더 안 매워요? 이거 진짜 안 매워. 먹어봐. 주인이 하나 더 안 매워. 주인이 하나 더 안 매워. 매운 칩 챌린지 한번 해야겠다. 어디까지 매운 걸 잘 먹나? 맛있다, 맛있겠다. 등장. 오, 나이 더 안 매워. 와우. 하이 더 안 매워. 와우, 나이 더 안 매워. 뭐해? 뭐가? 하이 더 안 매워.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먹을까? cert어볼게. 자동으로 하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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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 드셔, 드셔. 자갖을 거에요. 찍을 겁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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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설판 요리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여기 전통이니까 몬자야키도 이런 데서 먹었거든 몬자야키도 먹었어? 나 그때 먹었다 했잖아 명란 몬자야키도 먹었어 난 카레 난 명란 먹었는데 야키소바랑 같이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마요네즈가 날 안아주고 있잖아 오길 잘했다 그치 응 어 우리 봐봐 우리꺼다 우리꺼야 야 같이 한인분 사랑해 맞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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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꺼 아니다 와 아니다 와 우리꺼 아니야 짠 우리꺼인데 오 우지엄 남친짤 어? 승관이 이렇게 끌려오면 조카짤 시발 던지라 아 아 귀엽다 네 사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쪽은 너무 부진한데 왜 저렇게 못 먹어? 시작을 많이 시켜서 그런가 약간 근데 만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4분의 1조각씩 먹었잖아 그거에 한 조각만 더 있고 야키소바를 먹었다고 했을 때 배가 찰거라고 생각해 아니 나는 그렇게 나 지금 지금 이까지만 먹었다 지금 나 진짜 이거까지 야키소바를 다 먹으면 딱 조절한 느낌 지금 딱 스쇼버카세 가서 딱 참완묻이 나온거야 계란찜이만 먹은거야 아 이제 시작입니다 어서오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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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동 부려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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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게 말고 착하게 난동 어떻게 부려? 타막 네 기요미 스타일인데 안녕하세요 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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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노른자를 풀어줘야 약간 그 맛이 나더라 상당히 상당히 어 잠깐만 둘 다 나고 둘 다 나고 둘 다 둘 다 잠깐만 둘 다 맛어? 둘 다 맛있네 포토오타임이 발견도 갑시다 ել의 넥 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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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먹고 코디미다 타이밍 되겠다 그럼 딱 배부를 거 같긴 하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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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면 먹는 거야, 최면. 이렇게 다 먹고 배 눌렀으면 좋겠다, 잔아. 더 안 씻었으면 좋겠다. 아니, 준아. 칠 때마다 여기 나오는 게 이거 쓰레님의 이게 하나씩. 왜 이렇게 잘 먹어? 배가 안 불러. 우리끼리 잘 앉았다. 많이 안 먹는 애들.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이게 진짜 진짜다. 한 번 더. 우와. 우와. 먹어봐. 자르자. 자른다. 우리 진짜 평등하게 잘라. 평등하게. 자른다. 좀 불평등하게 잘라. 좀 불평등하게 잘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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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딱 배부르다. 고치소 compliance.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골목 감성이 너무 좋아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여기가 너무 좋아요